지난 시간에 한 내용의 마지막을 좀 마무리 짓고 유마 얘기로 갈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이 1-33인데요. 부처님께서 이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드러낼 때 이 전 스토리 기억하시나요? 안하니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왜 이렇게 더러운가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국토는 보살의 마음 먹게 달려있다. 불국토는 보살의 마음의 수준에 달려있다. 보살이 마음을 정화하면 불국토는 열린다 해서 제가 오늘 받은 자료는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불성 자리. 여기가 저희 참나 자리죠. 이 참나 자리가 있고 여기는요. 이 참나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안 잡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차원의 뿌리가 되는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두 세계를 지금 아울러서 여기까지요. 불성 빼고 여기는 시공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라고 하죠. 이런 세계를. 현상계. 이쪽은 절대계. 절대계라는 건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없다 있다도 아니에요. 없다 있다를 초월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해도 뭔가 모순에 빠져요. 말로 설명한다는 게. 왜냐. 우린 시공 간 안에 현상계에서 설명을 하니까 현상계 차원의 존재가 아닌 걸 현상계 차원에서 설명하니까 모순에 빠지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 그래도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무수한 경전이 다 그거예요. 시공에 잡히지 않는 세계를 시공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왜? 이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정확하면요. 모순적이지만 모순적인 말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현상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초월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대줘야 되는 거죠. 정확히 달을 가리켜주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보고 달을 찾아납니다. 그러니까 달은 저기 있고 우리는 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가리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신신명 시작할 때 도라는 게? 도라는 건 지극한 도는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거 어렵게 보이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 따지지만 말아봐. 그러면 도야. 황당한 말이죠. 절대개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현상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 선택만 하지 마라. 그럼 분별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 안에서? 몰라죠. 몰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곧장 시공을 초월해 버려요. 정확한 설명인 거죠.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게 예술이고 이게 진선미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어떻게 도를 시공간 안에 드러낼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요. 저 차원. 시공 초월했으니까 고차원. 저 차원은 노답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공간 안에서 극락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쪽이 예토, 더러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면 극락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드러내는 세계는 극락세계입니다. 시공 안에서 이 진리를 드러내면요.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락세계니까 정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꽃에 일부러 6장을 그려봤습니다만 육바라밀을 생각하시라고요. 꽃잎이 꼭 6장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꽃잎을 가진 연꽃을 피우시라. 6장 그려놓은 거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생각하시라. 육바라밀로 그 꽃이 핀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보살 마음 안에 이 불성의 작용으로 현상계가 펼쳐지는데 중생심, 탐진치의 마음, 탐진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탐욕을 부르죠. 탐진치 이렇게 말하지만 치가 먼저입니다. 어리석어서 탐욕을 부르게 돼 있고 부질없는 탐욕은 분노를 가져오고 분노는 더 어리석어지게 만들어서 점점 더 악순환입니다. 어리석으니까 쓸데없는 탐욕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 발견될 때는 탐욕으로 발견되죠. 뭔가 욕심이 난다. 여기서 시작하니까 탐진치인데 사실 왜 욕심이 났을까요? 어리석어서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알면 탐욕이 덜 났겠죠. 그런데 아는 만큼 덜 났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많이 나죠, 탐욕이. 남은 철저히 남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불성 이런 건 모르겠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런 원리도 모르겠고 육바라밀의 원리도 모르겠고 무상고 무아의 원리도 모르니까 탐욕이 세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되기는 탐욕이 먼저 발견되니까 탐진치인데 원리를 따져보면 치가 먼저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부질없는 탐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뭘까요? 이 극락의 마음은 육바라밀의 마음이니까 제가 보살심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보리심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 들어옵니다. 이게 육화경 지금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화거사가 설법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와 제자들 간의 얘기로 이어졌죠. 석가모니가 질문했던 여기서 보성이라는 분이 질문했죠. 불국토에 대해 질문하니까 불국토라는 것은 그대가 육바라미를 따르는 순간 불국토다. 거기가 불국토다. 그래서 보살이 마음을 닦으면 보살이 마음을 바로 먹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불국토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결국 이 모든 사바세계까지 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세계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객관적인 세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보살이라는 존재는 뭐냐?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온 우주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화시키냐? 생각감정우감의 중생심을 탐진체의 마음을 육바라미로로 계속 돌립니다. 자기 마음을 육바라미로 가꾸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정토, 극락정토가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이 힘이 제가 들리게 하는 51%가 되면 사실은 사바세계의 기운이 더 위축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세계는 정토가 주가 되는 거예요. 몸은 사바세계에 놔둬서 살더라도 정토가 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내면에 있는 이렇게 해서 육바라미로 만들어진 그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 카르마의 몸. 내가 공부한 만큼 갖는 몸입니다. 카르마의 몸, 보신. 밖으로 일하다 놔둔 몸은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신은 주로 이런 더러운 땅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몸을 화신으로 그래요. 제 몸뚱이는 화신이죠. 제가 만약에 부처라면 이런 모습을 갖고 나타나면요. 한 개가 있죠. 몸에. 키에도 한 개가 있고 각자 한 개가 있는 몸이라고 해서 분단신이라고 하는데요. 분단신. 나눠져 있고 딱 덩어리져 있는 몸이라고 해서 이 분단신을 가지고 놔두면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당시 화신으로 인도 땅에 놔두고 있는데 제자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보살들이 마음이 청정해서 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당신이 다스리는 불국토는 이렇게 더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화신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부처님 몸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한 개가 있죠. 육체는.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이 사는 세 개. 이거는 높고 낮음이 있고 분명히 한 개가 있는 사바세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살이 있는 곳은 정토라고 했는데 당신이 다스리는 세 개는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범천왕들이 와서 도와줘서 깨닫게 만들죠. 네 눈에 지금 그렇게 보니 눈 감고 있으면서 태양 없다고 탓하는 건 안 된다. 너가 눈 뜨면 태양이 있다. 하면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발을 만졌나요?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싹 하면서 사바세계의 본체를 보여주죠. 안 한 눈에 보석으로 치장한 사바세계가 보입니다. 그건 뭐냐. 사바세계의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건 뭐냐. 사바세계 안에 부처님이 이룬 불국토를 본 거죠. 그거는 이 보신이 살아가는 땅은 보토라고 하죠. 화신이 사는 땅은 화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화토는 더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육바람이를 닦고 보면서 성취해내는 뭔가 세 개는 한 세트니까요. 그런 세 개, 그런 몸뚱이는 청정광명하게 우리가 닦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기에 와 있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볼 때 한계가 있고 그 살아가는 세 개. 인도 땅은 지금 가봐도 깨끗하진 않죠. 깨끗한 데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러면 2500년 전 어땠을까요? 험했겠죠. 그럼 그 당시에 아니 부처님이 사세린다는 땅이 왜 이렇게 험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화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 개는 화토지만 기독교에서 천국이 올 때 예수님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불교식으로 하면 석가모니가 아난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불국토는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그대의 영혼에 임한다. 그대의 영혼이 청정해져야만 정토를 이룰 수 있고 정토에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이들도 그 정토에 초대할 수 있다. 기독교식 개념으로는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유마경 저희가 읽었지만 유마경 읽으면서 성경 읽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야 옳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성경이랑 그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마경은 기독교와 분명히 어떤 교섭을 가진 뒤에 작품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대승경전 중에 이 유마경도 1세기 기원 후 1세기 이후에 나온 경전이거든요. 기독교 문화와 분명히 어떤 교류가 있는 뒤에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말씀 예전에 드리면서 유마경을 유마보금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상통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을 유지해 갈 거니까 한 번 말씀 더 드렸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유마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소승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소승돌이는 중생심이건 정토의 마음이건 시공 안에 있는 거는 시공 안에 있는 거는 5온의 세계니까 어차피 육바람 1도 결국은 5온으로 실천하거든요. 생각, 감정, 5감 5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건데 색깔, 느낌, 수, 느낌 숫자 상, 생각상자, 생각, 행 마음의 행함이라는 거 의지죠. 의지작용 그리고 일체를 판단하는 식별작용 이거를 저는 어려우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여기 이거 다 생각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감정, 오감 작용 생각, 감정, 오감으로 우리가 육바람 1을 하지 뭘로 합니까? 남한테 베풀려고 해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내서 실천을 하죠. 오감의 변화를 일으키죠.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것도 오감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제 오감도 바뀌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오감의 모습도 달라졌죠. 오감이 바뀌어야 진짜 눈에 보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죠. 카르마가 제 감정이 바뀌어도 오감으로 표가 나야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은 계속 수시로 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소승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다 버리고 열반의 세계만 들어가야 끝나요. 우리 절대게 들어가지 않는 한 현상계에서는 해탈이란 없다. 그게 소승식 입장이면 윤마경은 대승경전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작품 대승경전 중에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때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소승식 관점 소승식 관점도 윤마경에서 계속 제시돼요. 생각, 감정, 오감, 더럽다,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도 제시되지만 윤마경은 그거는 저희 학당에 오시면 아공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벗공 그 다음에 구공으로 가죠. 잘 아시죠? 나 짜 써서 아공 내 애고가 실체가 아니었다 하는 정도 내 애고가 실체 아니고 참나가 실체다 정도 가르치는 가르침 있고 법공 마음 법이 본래 공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온이 오온이 애고를 구성하니까 이 오온이란 놈은 실체가 없더라. 열반만 참나만 진짜더라 그러면 아공, 도리까지 아신 겁니다. 법공까지 아셨다는 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온, 생각감, 정오감이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버릴 게 없더라. 탐진치도 버릴 게 없더라로 가야 법공이에요. 구공은 버릴 게 없더라가 갖출 것 자 그냥 그걸 껴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으니까 갖춰져 있는 육바람일을 써가지고 잘 경영해라가 구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법공의 극치가 구공이에요. 법공, 구공을 다 해서 법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은 핵심이 뭡니까? 그럼 법공이 대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육바람일은 대승, 법공의 극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아는 정도로는 법공의 시작이고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데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까지 알아내면 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공을 둘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 아공과 법공만 있다고 경전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구절 읽으면 법공 안에는 구공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원으로 한번 이걸 보실래요? 아까 이게 아공 차원에서는요. 애고를 버리고 참나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됐는데 지금 극락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소승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락을 절대 소승은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왜? 극락도 사바세계의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현상계거든요. 현상계는 속성이 뭐라고요? 무상호 무화 현상계라는 존재는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무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계는 꿈입니다. 이 소리예요. 꿈입니다. 꿈이니까 깨고 꿈 깨면 끝입니다라는 게 소승이고 태승은 꿈을 꾸더라도 악몽을 꾸지 말고 남을 돕는 육바람이래 길몽을 꿔라 이거거든요. 꿈을 조작하는 작업이에요. 카르마의 경영이라는 건요. 어차피 우리는 꿈 속에 살아야 된다. 꿈을 조작하라. 꿈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조작하라. 그런데 소승 입장에서는 꿈은 깨면 그만이지 왜 꿈을 계속 꾸라고 하는 거냐 하고 깨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유치한 발상이냐. 꿈이 깨질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왜? 꿈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안 순간 꿈도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태승은. 이 꿈이 영원히 이어지는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안에서 남을 돕는 육바람이를 가지고 이 꿈의 세계를 극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승은 사바세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탐진치 중생심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중생심은 참나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궁으로. 그 다음에 육바람일의 힘을 가지고 구공을 통해서 육바람의 힘으로 이 중생심을 잘 살려서 쓰는 겁니다. 극락정토의 기운이 51% 이상 되게 해서 항상 탐진치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육바람의 힘으로 막아가면서 탐진치를 또 그렇다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너 또한 참나의 작용이 하고 껴안으면서 가는 겁니다.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녹여가면서 굴려가는 연금술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보살도의 극치입니다. 보살도의 극치를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들으시는데 지금 대승경전이 나온 지 2000년이 됐는데 보살도가 뭔지 정확히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티벳 가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도 승려 조직 위주의 보살도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보살도는 승석을 넘어가야 돼요. 왜냐? 유마경 주인공이 왜 유마 거살까요? 왜 승려가 아니고 거사가 주인공일까요? 감히 불경의 주인공이 왜 거사냐는 거죠. 지금 절에 가서 거사의 위상이란 게 어떤 겁니까? 돈 많이 내면 되죠. 돈 많이 내고 절에서 필요한 거 살림만 잘 조달해 주고 절에 열심히 다녀주면 되는 거죠. 거사가 아주 잘 되면 신도 회장 같은 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유마 거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처님 10대 제자를 다 박살내버리는 존재예요. 부처가 거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부처가 불어 거사로 와 있냐 이거죠. 승려로 와서 설법을 해도 될 텐데 이 자체가 승석을 넘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승려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승석을 넘어가라. 특히 소승성자들에 대한 숲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에 대해서 절대시하니까 그거 아니다. 진짜 도인은 이런 시장 바닥에서 거사는 거사인데 유마 거사는 아주 재벌이에요. 보면 돈 겁나 많은 양반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뭐를 해요? 보살도를요. 이런 아주 세속적인 성자의 모습을 그리려고 유마 거사를 등장시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서상경 이렇게 서점 가서 읽다가 어떤 분이 풀이한 사서상경이었는데 거기서 유마 거사를 처음 알았어요. 몰랐는데 중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하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가서 어떤 분이 번역한 사서상경을 넘겨보다가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불경에 있는 유마 거사는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군자의 모습이다.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구절에 뭐지? 왜 불경에 선비가 있고 군자가 있어? 되게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유마경을 읽은 건 나중인데 그런 양반이 불경에도 등장하는구나 정도는 그때 알고 되게 신선했어요. 이름도 영어 이름 같기도 잘 외워지더라고요. 유마. 그래서 멋있는데 하고 외웠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처음 봉호 선생님을 뵙고 처음 제가 학력고사 끝나고 방학 동안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봉호 선생님 가르치시는 데 갔어요. 첫날, 첫날만 와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딱 얘기해 주시는데 뭔 얘기가 아니라 유마고사 얘기만 계속 하시네요. 유마고사가 있었는데 어쩌고 인도 요가도 다 유마고사한테서 나왔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날 밤 집에 가서 꿈꾸었는데 유마고사가 막 나왔어요. 꿈에 아, 유마고사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어떤 불상같이 큰 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마고사를 본 것 같아요. 거대한 불상 같은 유마고사 어떤 방에서 되게 막 그래서 낮에 너무 유마고사를 열심히 들었나 보다 하고 인상적이었나 보다 하고 말았던 기억이 나요. 유마경 하는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유마랑 이렇게 만났는지 항상 그 유마란 이름이 특이하게 다가와가지고 이제야 이해하게 됐죠. 왜 그 유마고사가 그런 모습으로 불경이 등장했는지는 대승으로. 여러분 지금 이게 돈 많은 부자여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유마고사는 세속인 중에 세속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자본가의 모습. 세속인 중에 세속인이죠. 돈이 최고인 줄 알아야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부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알던 부처님은 일단 왕자도 버리고 숲속으로 가야 돼요. 처자식도 버리고 숲속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처자식을 못 버리면 이게 좀 도인상이 아니잖아요. 숲에 안 가 있으면 또 도인상이 아니고 머리 좀 깎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도인상을 깨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전형적인 도인들이 10대 제자들이 유마고사한테 다 깨져가지고 부처님이 유마고사한테 문병 좀 가라고 하는데 10대 제자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때 하도 험하게 깨져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피해서 문수보살한테 가라고 하니까 문수보살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 실존인 분은 아니지만 문수보살이 이제 거의 십지보살이니까 문수보살한테 가라고 하니까 문수보살도 힘들어요. 가면 좀 힘든데 하면서 그래도 부처님 명의면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 정도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제가 거사가 그런 부처님 같은 존재일 수 있다. 2000년 전에 나온 경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보살도를 우리가 소화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때의 승가 조직의 다양한 세계적인 변형들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승의 모습을 하고요. 진짜 대승승단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일단 승려들이 아닐 거예요. 승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막 섞여 있어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53, 54 선지식. 정확히 세면 54 선지식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양반들이. 그 양반들 중에 승려는 몇 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장사꾼, 폭군, 왕. 거기 기생도 있어요. 기생도 등장해요. 도인 중에 한 분으로.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온갖 각계각층의 모습들이 다 위대한 보살로서 등장합니다. 화엄경이. 화엄경과 유마경 갖춰놓고 보면요. 2000년 전에 지구의 뭔 사상이 한 번 돌았던 거예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대승적입니다. 지금 그거 소화해내는 문명이 없어요. 그 뒤로 지금 불교 융성한다는 데 가보세요. 그런 식의 불교를 감히 얘기하는 데가 있나. 어디도 없습니다. 다 승려는 부처님 때처럼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숲으로 숲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승속을 엄격히 구분짓지. 승속을 넘나든다는 사상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렸냐. 승속을 넘어선다는 건 별건 아닌데. 아니 그냥 그건 제도죠. 별건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세속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고 껴안을 수 있냐는 거죠. 보리심이라는 정화된 마음과 이 중생심이라는 탐진체의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이게 또 여러분 내면에서 승속을 넘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청정한 것이라는 구분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계속 청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구분하면 안 됩니다. 탐진체의 마음도 다 껴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추잡스러운 마음도 있죠.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바라물로 그 친구를 돌려놓습니다. 안 그러면 제거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세포니까 죽여야 끝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얘도 원래 청상세포라는 거예요. 다 살렸으면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마음에 해계망측한 마음이 일어나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아주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도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 이제 하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건 그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만 거기다 육바라밀의 빛만 쪼여주면 연꽃으로 다 피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버릴 마음이 없다는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사바세계를 향해서도요. 이 중생들을 향해서도 버릴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데 다 이상하죠, 보면.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들을 늘 돌려쓰는 전문가라면 사바세계 나가서도 이상한 중생들 다 살려쓰겠죠. 이런 보살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거는 석가모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님은 이런 사바세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자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거사를 등장시키고 부처님 초기법 그대로 배운 10대 제자들 부처님을 바로 까면 민망하니까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다 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처님이 까진 거예요. 실제로는 까진 거다. 표현 이상은 까인 겁니다. 부처님에게 비판받은 거라고요. 사실은. 부처님을 바로 비판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지혜제일, 지게제일, 해공제일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갖다가 살청 없이 뚝배기를 깹니다. 유마고사. 그럼 사실은 부처님을 그렇게 깬 건데요. 부처님이 그럼 실제 역사물이라면 그럼 부처님이 부처님이 비판받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반박을 해야 될 입장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유마고사 이야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니 부처님 생존시보다 600년 뒤에 나온 책인데요. 이야기로 만든 거죠. 부처님도 이미 대승으로 전향해 계세요. 그러니까 10대 제자만 깨진 거예요. 억울하게 소승하다가 부처님 법 그대로 했는데 10대 제자는 소승으로 깨지고 부처님은 대승으로서 딱 전향해서 이미 제자들한테 그러고 다니지 마라니까 유마한테 깨지잖아. 괜히 10대 제자들만 공고보단계 돼버리는 이런 경을 만든 거죠. 불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아주 잘 만들어진 희곡 같은 작품입니다. 10대 제자 한 명씩 깨져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누가 공연극으로 올려도 재밌지 않을까 할 정도 물론 도인들만 재밌지. 일반 분들이 보시면 뭔 개소리야 할 정도의 황당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해석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 유마경에 있는 구절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냐. 너무 황당한 말들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10대 제자 깰 때 실컷 제가 음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뭔 개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해요. 유마경에 있는 그 말이 들어가 보면 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찍이 아는 돈은 이런 거야. 일체를 버리고 참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들으면 완전히 날아가 버릴 말만 해요. 벚꽁을 가지고 놀아요. 일체 중생심이 이 도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여러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중생심과 이 극락의 마음이 50%, 51%가 넘어야만 여러분 마음에 육바람일에 꽃이 피운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중생심 자체를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생심은 또 중생심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게 벚꽁돌이고 그 안에서 육바람일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는 구공돌입니다. 벚꽁 구공이 총동원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세 개 있죠. 여러분의 지금 생각 생각도 하나의 세 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건전하지만 않죠. 선을 넘어가는 생각들이 있죠. 지금 확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죠. 한번 일어나 볼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몸 불편한데 한번 일어나 볼까 잠시 아 그럼 뒷사람 불편하겠구나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건요 생각은 근본적으로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요 육바람일에 맞는 생각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중생심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중생심이라는 건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망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갈 때도 망상을 엄청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까? 이렇게 가볼까? 여기 가면 부딪히겠지? 인간관계도요. 여러분 아니 총각 처녀 때는 만나면 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내 짝일 수도 있지 않나? 망상이죠. 되게 망상이에요. 전혀 저쪽이 호응하지 않거든요. 혼자의 망상이지만 우리는 계속 그러고 살아가지 않나요? 나랑 어떤 인연일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생각의 오류가 발견돼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 뭐냐?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망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옳은가? 아닌가? 혹시 하느님이 어서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뇌는 점검을 해보고 움직입니다. 그냥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 정보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망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도를 닦아버리면 위험해집니다. 자기는 망상하는데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망상은 다 그냥 도고 남이 망상하면 너는 글러먹었다고 다 너는 사바세계에 너무 업이 깊다 막 이래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제일 업이 깊어요. 사람은 사바세계를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 수많은 업을 짓고 다니고 있거든요. 남들한테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이제 자기는 돈 줄 알아요. 다 착각입니다. 냉정히 보세요. 사바세계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망상 속에 여러분은 사실은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사후세계 가서 또 망상 부려야 돼요. 여기는 어딘가 저거 해도 되나 안 해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끝없이 우리는 망상 속에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탓해버리면 여러분 도도 못 닦는 거예요. 여러분 도 하나 닦을 때도 어마어마한 망상을 부려야 돼요. 이게 돈지 이게 육바라밀인지 아닌지 여기까지가 선인지 아닌지 우리는 끝없는 망상을 속에 실험을 하다가 그 중에 자명한 걸 택해서 육바라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망상을 안 품는 게 아니라 성자들은 망상 중에 자명한 걸 빨리 골라내서 딱 쳐내는 거예요. 이거 자명 나머지 찜찜 우리는 그 판단을 잘 못하니까 망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망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망상 없으면 여러분 판단을 못해요. 아무 판단도 못해요. 죽은 물건이 돼요. 살아있으니까 망상을 부리는 거고 망상 속에서 우리 갈 길을 하나씩 점검해서 찾아낸 거예요. 영화 인피니티오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혼자 이러다 하더니 몇만 가지 경우를 다 자기가 계산해봤다. 여러분도 그래요. 한찰나에 벌써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군. 갔다 왔어요. 결혼식까지 갔다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딱 만났는데 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식까지 갔다 갔으면 마음이 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걸음 딱 내디면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봐요. 아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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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어야 됩니까? 이게 싫으면 죽어야 돼요. 진짜 내가 오온에 튀어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잠시도 오온이 날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숲으로 도망가자. 숲에서 덜 보고 덜 듣자. 그럼 좀 낫거든요. 이런 식의 수행을 하는 게 소승이에요.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다 껴안아버려요. 괜찮아해버려요. 소승은 제가 요즘 강의 때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소승은 몰라유주입니다. 대승은 괜찮아유주예요. 괜찮아해버려요. 최악락식 개그 예전에 괜찮아유라는 개그 되게 그 사상이 필요해요. 괜찮아유. 거기 보면 김학래씨인가 오토바이 부셔가지고 왔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부서지니까 오토바이 안 부서지면 탱크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자빠지고 자빠지니까 중생이요. 안 자빠지면 부쳐요. 하면서 즐기실 수 있겠냐고 이게 대승의 기본이에요. 괜찮아유 해야 돼. 뻘짓하니까 중생이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부처요. 그렇죠? 이런 자신감으로 수많은 망상이 문제가 아니라 망상 속에서 자명한 걸 골라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터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요. 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중생들로 생각하고 다 껴안아줘야 돼요. 니네도 살라고 그러는 거다. 중생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염체들을요.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밖에 있는 염체들은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염체 내 안에도 어마어마한 염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목소리가 있어요. 순간순간 저거 너 가져버려 막 이런 외치는 이성 없는 염체들이 있어요. 그냥 전진하라 하는 빨리 빨리 해 막 먹어 빨리 먹어 대책도 없어요. 먹으라고만 하는 염체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먹으라는 그렇죠. 이 친구들 얘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 멀리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수많은 중생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중에 자명하냐 라고 묻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육바람일의 힘을 키운다는 게 별게 아니라 수많은 염체 중에 자명한 염체를 확보하는 그게 극락 입니다. 자명한 염체들이 극락 그게 극락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정토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명한 염체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한 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 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내면에서 찜찜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찜찜 자명 찜찜 그런데 이 중생심의 목소리가 크면요. 중생심의 자명 찜찜 있어요. 이로우면 자명 해로우면 찜찜 마음에 들면 자명 마음에 안 들면 찜찜 육바람일 맞으면 자명 육바람일 어긋나면 찜찜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데까지 도를 닦아 가셔야 됩니다. 학당에 오시면 참나부터 만나게 해드리는 게 참나를 만나고 나면 참나를 만나야 아공이고 법공이고 부공이고 다 이해가 돼요. 참나를 모르면요. 중생심 가지고 아무리 조작해봤자 스스로 힘이 빠져요. 망상에 망상을 더한 것 같은 기분만 들어요. 그런데 참나가 내 안에 딱 들어서고 나면요. 참나와 공명하는 세력과 참나와 먼 세력이 확연히 분간됩니다. 참나의 힘을 받고 있는 육바람일 염체와 육바람일 저항하는 염체는 확연하게 우리 안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견성을 하셔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중생심과 보리심이 확연히 구분돼요. 그전에는 보리심이냐 하는 중생심들이 많아요. 착한 척 하는 중생심들. 결국 자기옥심이면서 보살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이게 기독교에서 치면 바리세파들의 공부가 이런 공부면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그냥 하느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평안과 진리의 마음이 임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오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영혼에 임해버려서 우리 영혼을 질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내 안에는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정을 따르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빛을 딱 받고 나면 환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둘이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게 보이고 누가 지금 51% 인지가 보여요. 자명하게 안 보이더라도 처음에 선명하게 안 보이더라도 대충이라도 애매하게라도 분명히 잡힙니다. 지금 내가 이쪽이다 이쪽이다는 보여요. 이쪽에 기울어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자명해요. 이쪽에 기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욕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소외감 속에 빠져있고 이쪽이 오면요. 소외감이 사라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된 듯 꽉 찬 마음이 흐르고요.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요. 우주의 변방에서 헤매고 있는 어두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객관적 조건은 그대로여도 참나에 좀 더 집중해주면 마음이 꽉 차요. 이 차이는 분명히 하지만 전체가 한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체가 중생심 버리고 육바라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을 재료로 해서 육바라밀에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탓하면 안 된다고요.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 탓하지 말고 요리 섬씨를 기르시라.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탐진치 재료를 탓하지 마라. 왜? 성인들의 재료도 탐진치였을 뿐이다. 성인들은 그걸 가지고 육바라밀로 요리해냈다. 왜 그대는 못한다고 하는가? 탐진치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왜 하는가? 그건 다 똑같다. 모두가 다 똑같다. 탐진치 때문에 힘든 건 다 똑같다. 그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대승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유마거사가 나와서 유마거사가 온 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석가모니와 보성의 이야기였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이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드러낼 때 결국은 부처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장엄한 불국토를 보여준 겁니다. 부처님의 보신을 보여준 거고 보토를 보여준 거예요. 현상계의 몸 현상계의 세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영혼에서 이루어진 그 찬란한 육바라밀을 통해 만들어진 몸과 그 육바라밀로 굴러가는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안이 수궁했고 여기에서 보성이 어떻게 되냐 보성과 오백동자가 와서 처음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불국토에 대해 보성이 이끌고 온 오백동자들이 일체가 모두 무생법인을 얻어버렸다. 무생법인이라는 건 보세요. 어려우실 거 없어요. 무생이라는 거는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불생불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겨난 적이 없는 친구는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그랬지만 무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상계 안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계 안의 존재는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적이 없어요. 생겨난 적이 없는 무생법 그러면 생겨난 적이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 그 진리를 인가하다 뜻입니다. 그걸 자명하다고 내가 수용하는 걸 인가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 500 동자가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건요. 생겨난 적이 없는 그 진리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고 이런 불생불멸의 진리 한 진리가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모습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본 거죠. 각자 역량 따라 자기 역량에 맞게 봤겠지만 진리를 아무튼 본 겁니다. 우리가 진리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공 복공 구공이 진리입니다. 저 다르마를 다르마의 일부라도 봤다는 거예요. 보고 무생법 생겨난 적이 없는 그 진리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진리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건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는 복공이나 구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한 걸 말하고요. 1주 5살 이상의 경제에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무생법인을 얻으려면요. 3단계가 있어요. 밑에 각주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일주 보살이 얻는 무생법인이 있습니다. 경전에 등장하는 무생법인들 이에요. 일주 전에는 무생법인 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일주의 무생법인 일지의 무생법인 그리고 보통 팔찌의 무생법인을 얘기합니다. 7지부터 가능한데 7지부터 무생법인이 가능은 하고 심화가 팔찌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화원경학일 때 제가 해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주 보살이 얻는 무생법인이 뭐겠어요. 일주 보살이면 벚꽝까지 얻어요. 벚꽝까지 자명하기 인가합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은 확실히 알아요. 일주 보살은 일주 보살은요. 구공을 얻어요. 일체가 육바라밀로 경영된다는 걸 깨달아요. 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내 중생심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확실히 하는 게 벚꽝의 일주 보살의 경지고요. 내 안에 참나가 늘 안주에 있으니까 일주 입니다. 머무를 주자 서서 일주 일주 보살은 내 마음속에 참나가 있는데 그냥 참나가 아니라 육바라밀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만 내가 따르면 우주의 어떤 문제도 내가 다 선하게 풀 수 있구나 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이쪽은 뭔 일 생겨도 참나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 충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일체를 버리고 참나로 도피하거나 이런 데 달인이 되는데 일지보살이 되면 그냥 육바라밀로 해결해 버리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해결해 버리면 돼요. 이런 경지가 다릅니다. 그래도 일주만 해도 대단한 게요. 뭔 문제가 생겨도 참나로 도피할 수 있죠. 그럼 참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바라미를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일주보살만 돼도요. 이미 훌륭한 보살인 게 현상계 안 끌려가고 딱 참나 자리를 항상 잡고 있으니까 참나의 관점에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분석해가면서 양심 분석해가면서 자명한 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주만 돼도 육바라미를 실천을 잘해요. 육바라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일지가 되면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미를 작동하게 돼요. 잘하는 건 아닌데 깨어있으면 육바라미를 자기를 통해 표현되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미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 정도가 일지보세요. 팔찌는요. 그런데 일지는요.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육바라미를 출동한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문제를 잘 풀어내느냐 에서는 힘이 딸리는데 팔찌는 자유자재로 이제 실제로 모든 삶의 문제를 육바라미로 풀어가는데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팔찌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육바라미로 다 풀어버려요. 그냥 노력을 안 해도 삐뚤어져야지 막 해도 육바라미로 이미 다 너무 능숙하게 다 해결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팔찌입니다. 그래서 팔찌 가야 원래 무생법인을 얘기해요. 진리를 진짜로 진리를 정확히 알았다고 하는 건 팔찌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일주나 일지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인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무생법인을 좀 넓게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어느 무생법인인지 알 수 없어요. 500동자가 부처님이 얘기 듣다 갑자기 확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주체가 일단 일주보살 이상의 경제에 들어갔다라고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에 누구는 여기까지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무생법인 얻었다 하는 정도는 일주보살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8만 4천 중생들은요. 모두 최고의 올바르고 원반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최고의 올바르고 원반한 깨달음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의 마음. 보리의 마음을 바랬다는 건요. 아 그 보리를 내가 그 보리심을 반드시 구현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어떤 믿음이 생긴 걸 말합니다. 이 발심은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해볼 거야. 학당에 오시면 지금 이 경지를 학당에서는 신사들입니다. 신사 뭔가 해볼 거야 하는 참나도 맛을 보긴 봐야 돼. 이러려면 참나 맛을 본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나 완전히 한번 이 참나를 완전히 부연해보고 싶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발현시켜보고 싶어.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발신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발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게 되겠죠. 기독교로 치면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노래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발보리심 할 때예요. 와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뭐에다가 해야 물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살 거야. 진짜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나 살 거야. 라는 깊은 뿌리 속에서 올라온 어떤 자명함을 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살 거야. 라고 마찬가지로 나 부처 될 거야. 지금 외친 거예요. 그게 발보리심. 근데 그 울림이 그냥 울림이 아니라 진짜 보리심이 발동했다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서 참나가 발동한 거예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생긴 걸 말합니다. 발심. 발심만 해도 여러분 발심보살만 해도 위대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발심한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그게 제일 재밌고 그게 제일 귀하게 여겨질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야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도요. 여기는 초창기에 발심을 말한 거지 진짜 발심 잘하려면 일지보살되야 발심했다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아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발심했네 그래요. 근데 이 정도까지 아니고 처음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도 뭔가 내면에 자명한 발심이 있어요. 진짜 이거 해보고 싶다고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이성관에도 나 진짜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는 어떤 다 그게 왔다. 실제로 결혼으로 이어진 사람들과 첫눈에 뭔가 왔다 종교도 그래요. 진리도요. 뭔가 와요. 자명한 느낌이 와요. 그 느낌 받았을 때 사실은 일단 그 정도 느낌은 받아줘야 발심했다고 한다. 교회에 끌려가서 하는 발심 말고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고 막 나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내면에 그런 발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더 들어보세요. 이때 부처세종께서 신령한 발을 거두어 들이시니 이에 세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다시 눈에 보이던 찬란한 세계가 싹 거친 거예요. 다시 사바세계의 더러운 땅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런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청정한 세계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무생법인도 깨닫고 발심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싹 그런 신통을 거둬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대승들은 이미 발심했고요. 소승들도 발심합니다. 소승들 중에 성문승을 구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아라한 되고 싶어서 숲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소승불교인들도 해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돌이는요. 항상 소승도 껴안고 가요. 너네도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승위주이긴 하지만 소승도 껴안고 갑니다. 그래서 성문승을 구하는 32,000의 모든 천인과 사람들 나 정말 아라한 되고 싶었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깨닫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 뭘 깨닫게 해줄까요? 보세요. 지금 이 성문승들을 지향한다는 건요. 이겁니다. 소승성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벚꽝까지는 모르겠고 나 아공 도리는 깨닫고 싶어. 내 애고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어.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만 깨닫게 해주면 돼요? 현상계 사바세계가 무상고 무하다 라는 것만 깨닫게 해주면 오온을 내려놓고 오온에 대해서 몰라 하면서 열반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대승수행자들한테는 극락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탐진치도 버릴 게 없고 탐진치를 잘 닦아서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만들자 하는 발심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소승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소승 도리를 닦고 싶은 승려도 아니에요. 천인과 사람들은 제대로 승려도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요. 출가도 안 한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유의법이 온갖 오온의 세계입니다. 유의법 육군의 세계 생각감정오감이 모두 무상함을 알고서 번뇌와 때를 멀리 떠나서 진리의 눈에 청정함을 얻게 해줬어요. 법안이 열렸다는 건데 이게 어떤 경기냐 소승불교 중에서 첫 번째 성자의 위치인 수다원가입니다. 수다원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공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맛봐요. 아공의 진리를 체험적으로는 인가합니다. 아 진짜 열반의 세계가 있고 애고의 세계는 무상하구나 이걸 체험적으로는 맛봐요. 그게 수다원가고 그 자리에 아주 눌러앉으면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자 일부 지금 비구가 아닌 자들은 수다원가를 만들어주고 8천 비구들은 어떻게 해줘요? 모든 번뇌의 마음을 영원히 떠나서 마음이 잘 해탈하게 해줬다. 이건 아라한으로 만들어줬다. 아라한 즉 아공의 진리에 확실히 들어앉은 아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하고 살아가는 아라한으로 만들어줬다.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승들도 아라한 만들어주고 대승들은 보살이 되게 만들어주는 한 번 설법에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승 보살도를 그렇게 우기지만 한 번씩 계속 아라한 되라는 것만 올려드리죠. 아라한 빨리 되는 법. 아라한 얻고 싶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도 되라는 거니까 얻고 싶은 거 얻게 해주면서 또 다음 돌을 서라는 게 대승의 돌이라 소승만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빨리 아라한이 되게 해주고 열반을 맛도 못 본 일반인들은 열반을 맛보는 수다원가를 만들어주고 열반을 닫고 열반 체험을 했던 비구들은 아라한이 빨리 되게 만들어주고 그거 아니고 그런 소승을 지향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심 대승의 마음을 이리 양심을 구현하겠다. 육바람이를 잘해보겠다는 발심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좀 도가 있었던 동자들은 바로 무생법인을 얻게 만들어줘버려요. 이런 식의 한 번 설법에 이런 작용들을 한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게 대승의 맛입니다.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모든 중생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이로움을 얻게 도와주는 넌 우리 파 아니야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파에 있건 다 자명하게 자기가 아는 선에서 자명한 답을 얻게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이거는 지금 불교만 얘기한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요. 기독교인들은 성령 체험하게 해줘야 되고 원불교분들은 법신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유교분들은 인위의 질 잘하게 해줘야 되고 대승보살들은 육바람이를 잘하게 해주면 되고 초기 불교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빨리 알아 되게 도와주고 힌두교 공부하는 분들은 참나랑 합일되게 도와줘요. 죽이죠. 극락 가게 도와주고 극락 가고 싶은 사람 이런 걸 해내야 대승입니다.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각자의 처지에서 다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우리 민족이 계속 추구의 어떤 가치인 홍익인간의 가치가 이거고요. 대학과 축제 이름들이 다 대동제죠. 이게 대동이라는 다 좋아야 돼요. 이건 대동은 다른 마을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 좋아야 돼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으면 한 마음이 깨져버리겠죠. 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건 각자의 처지에서 다 얻는 게 있어야 한 마음이 되요. 그러겠죠. 이게 우주법계를 잘 경영해 가면요. 일체가 자기 자리에서 다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소승은 성자되게 아라안되게 해주고 대승은 보살되게. 대동이라는 대동제 막 하면 그 축제에 참가한 사람은 다 좋아야 돼요. 다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대동제 대동, 홍익인가 이런 게 다 우리 옛날 이게 고조선 철학들이에요. 대동인이 홍익인가 그래서 중국에서 대동을 누가 처음 얘기했겠어요. 홍자요. 홍익인가 이런 거 누가 인 사랑하자 이거 누가 처음 얘기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가 그러면 뿌리가 어디냐 은나라 황족이에요. 은나라 황족 출신이에요. 공시가 공코토 들어가고 은나라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동의족 나라죠. 여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해 주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저 시작이 어디냐 공자 이전의 시작이 어디냐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널리 홍익인간 하자 하고 외쳤을 때가 시작인 겁니다. 중국에는 원래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임금을 천자라고 부르는 개념은 동의족에서 온 겁니다. 중국 역사책에 나와요. 천자는 동의족들이 군장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특이했던 발상인 거예요. 그냥 중국 문화에서는 임금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천자라고 부르는 발상. 왜? 환웅이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동의족 전통인 거예요. 임금을 하느님 아들 급이라고 보는 전통. 신기하죠. 중국은 중국 자체는 그런 전통이 아니고 그 전통이 들어가서 퍼진 거죠. 그래서 중국도 천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재밌죠. 우리 환웅시다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신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문화의 어떤 원형들이 들어있어요. 그 원형이 가서 부풀어지기는 중국에서 펼쳐졌지만 원천기술은 동의족들이 개발한 거예요. 한자도 원천기술은 동의족이 개발했죠. 각골문 지금의 한자 만들어진 건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한자를 가지고 우리 거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원천기술을 누가 제시했어요? 동의족들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합작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협업해가지고 콜라보 해가면서 갑자기 다 우리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좀 이상한 얘기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세계에 기여하는 거 그게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라는 게 그래서 이 보살도 대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이에요. 유마경이 보여주는 것도 그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보살도는 우리가 삶에서 끝없이 실험하고 연구해보고 구현해야 하는 그런 인류 최고의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마경 유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유마를 통해서 보살도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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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